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이아몬드를 만들건데요. 종이 2장이 필요합니다. 안에는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져 있습니다. 이제 한번 만들어볼까요? 준비물은 색종이 2장이랑 테이프를 하나 준비하면 됩니다. 이제 1장을 갖고 2개를 만들어볼건데요. 이제 먼저 반을 잡아주세요. 손톱으로 이렇게 꾹꾹 손톱 다림질을 해주고요. 이제 이렇게 펼쳐줍니다. 이제 대문접기를 하고 뒤에는 이렇게 손톱 다림질한 자국이 있어야 됩니다. 펼쳐주고요. 이렇게 방향을 돌리고 또 한번 반을 접어줍니다. 펼쳐주고요. 또 한번 대문접기를 해줘요. 이제 펼쳐주면 이렇게 4개 줄이 생기고 16칸이 생겼어요. 이제 뒤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방석 접기를 해주면 이렇게 가운데에 네모가 만들어질겁니다. 여기에 가운데에 이런 네모가 생겼어요. 이제 이렇게 펼쳐주고 뒤집으면 이런 모양 이제 튀어나온 것을 다 누르고요. 이 세모를 이렇게 모으고 그 다음에 이 튀어나온 네모들은 이렇게 또 모아서 이렇게 꾹꾹 눌러 잡아줍니다. 이제 이런 모양으로 놓고 이렇게 한 장을 위로 올렸다가 아래로 내리고 이 줄에 맞춰 이렇게 아이스크림 접기를 해요. 여기는 꼭 꾹 손톱 다림질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위에 여기 있죠? 이 줄에 맞춰 이렇게 접어줍니다. 이제 지금 접은 걸 모두 펼쳐주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여기에 한 겹을 이렇게 벌려서 이렇게 벌려 펼치면 눌려 접어됩니다. 이제 나머지 세 군데도 똑같이 똑같이 다 접어줍니다. 이제 나머지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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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도 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접어주면 이런 모양이 돼요. 이렇게 펼쳐주고요. 이렇게 가로 세로로 이렇게 접었다 펴고요. 이렇게 돌려서 또 한번 가로 세로로. 이제 뒤집어보면 이런 모양이 돼요. 이제 여기가 여기 이 줄 있죠. 여기를 이렇게 만나게 접어주고요. 이렇게 뒤집어보면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왼쪽으로 넘겨주고 그 다음에 뒤집어서 왼쪽 거를 이렇게 아래로 내려 접어줍니다. 꾹꾹 안풀리게 눌러주고요. 이제 여기도 똑같이 해볼게요. 이제 여기도 똑같이 해볼게요. 이렇게 이 두 개 줄이 만나도록 이렇게 접어주고요. 뒤집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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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튀어나오고 있는 거는 왼쪽으로 넘겨서 뒤집고 뒤집고 왼쪽에 있는 거를 아래로 내려서 이렇게 꾹꾹 눌러주고 옆에도 똑같이 다 해볼게요. 다 됐으면 이제 여기 가운데 구멍으로 손가락을 넣어서 꾹꾹 이렇게 눌러줍니다. 안풀리면 이제 한 장은 완성이고 하나를 더 잡아볼게요. 일단 한 장을 더 반으로 이렇게 네모 접기 해주고요. 손톱 다림질을 해줘요. 이제 펼쳐서 대문 접기를 하고 펼쳐주고 네모 접기를 또 한 번 이렇게 해주고 세문 접기를 해줍니다. 세문 접기를 해줍니다. 펼쳐주고요. 펼쳐주고요. 뒤집어서 방석 잡기를 해주면 됩니다. 펼쳐주고요. 이런 모양으로 뒤집고 튀어나온 부분을 다 눌러주면 이제 세모들을 다 이렇게 가운데로 모이게 이렇게 접어줍니다. 이제 이런 모양이 되죠. 이제 이렇게 접고 네모들도 이렇게 모아둡니다. 안풀리게 꾹꾹 눌러주고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자국을 내고 아이스크림 접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줬고 걸려 눌러줬습니다. 이런 모양이 달나면 이제 조금밖에 안 남았습니다. 나머지 세 군데도 똑같이 해주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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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다음은 오븐으로 찍어주세요 빨리 엄청 빨리 엄청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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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렇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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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런 모양이 됐으면 이제 아까처럼 똑같이 이렇게 접어 줍니다. 돌리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바로 쇠로로 뒤집으면 이런 모양 이제 이 두개선이 이렇게 만나도록 이렇게 접어주고요. 이 뒤에 튀어나온 부분은 왼쪽으로 넘겨서 누르고 뒤집어서 왼쪽 거를 뒤로 이렇게 넘겨줍니다. 옆에 세근데도 똑같이 해 줍니다. 이렇게 옆에 세근데도 똑같이 해 줍니다. 이렇게 옆에 세근데도 똑같이 해 줍니다. 이렇게 옆에 세근데도 똑같이 해 줍니다. 이제 이런 모양이 됐으면 가운데 구멍으로 손가락을 놔서 꾹꾹 눌러줍니다. 이제 이거를 두 개가 있으니까 이제 테이프를 두 장 준비하면 됩니다. 테이프를 먼저 찐득한 쪽이 아래쪽에 가게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아서 양면 테이프로 만들어서 여기에 붙입니다. 이제 하나를 더 만들어 줍니다. 이제 여기 반대편에 이렇게 붙여주고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이아몬드 완성! 숙성! this is the end 강아지 nellay se她